우리, 우리 벌써 옛날에 찍어 먹었잖아. 형 왜 이래? 대단히 좀 봐준다 봐. 안녕하세요. 드라마 매놀에서 봉필 역을 맡은 김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봉필이라는 캐릭터는요. 삼수 끝에 대학에 들어가고 3년 동안 놀다가 3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요. 하늘이 내린 각 백수 대표적인 백수죠. 이런 거예요. 가라고. 웃음 청춘을 가진 캐릭터고요. 그런 봉필이 28년 동안 사랑을 했던 수진이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었다가 저기 매놀에 빠지게 되는데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냐고. 날 또 어디로 데리고 온 거냐고. 빌어먹을 매놀 새끼야. 매놀 새끼야. 진짜 무겁구나 이게. 과연 현실을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수진이의 소망을 되돌릴 수 있을지 바꿀 수 있을지. 참 앞으로 레스토리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희 매놀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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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리 다 내고 해도 돼. 안녕해봐, 안녕. 정말 착한 고양이를 만났어요.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파. 잠깐만요. 아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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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얼마 안 돼, 실계대였는데. 실계대였으면 뭐 한참. 실계대였으면 군용 다 빠지죠.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완전 옆에 있는 거야. 옆에 있는 거야. 지금 아직 힘이 잘 들어가서. 이래? 아우, 아파. 그만해, 그만해. 제가 머리카락 bugged. Adam let me go. î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